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하미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여.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하미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 눈물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돌이켰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6장 말씀은 8장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이미 언급한 예루살렘 구제에 대한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한 일이라고 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제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같은 가족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죠. 바울은 이 일이 고린도 교회만 특별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한 거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일에 관해 헌신한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 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하면 사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위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 헌금하고 돕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돕는 일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은혜라고 여겨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의 모습에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원한 것도 놀랐고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도 놀랐지만 그들이 보여준 그 헌신 그 헌금이 바울이 바라던 것 이상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받은 하나님의 뜻은 힘을 다하라. 힘을 넘치게 해서 자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서 도왔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힘에 넘치는 것 이상으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자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는 많은 환란 중에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죠. 그들도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이 일에 힘을 다했고 힘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주제를 모르고 한 것입니까? 너무 오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돕는 것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원했고 힘을 다했고 힘에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바로 돕고 섬기는 일이죠.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돕는 일을 은혜로 여기며 자원해서 힘을 다해 힘에 넘치도록 한 것을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안에 있으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고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환란 중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넘치는 기쁨이 있는 자였습니다. 극심하게 가난한 자였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였고 풍성한 연보로 넘치는 자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것입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셨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 같으셨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십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 헌금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헌금을 걷어서 전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디도가 많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권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는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일에 권한을 받았자 더욱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했습니다. 돕는 일, 돕고 섬기는 일이 디도에게도 은혜임이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힘든 교회를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왜 어려운 성교사님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왜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에요. 우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그들의 넉넉함을 통하여서 부족함을 채움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권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이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있는 자가 부여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은혜를 풍성케 하십시오. 이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부여한 자로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사랑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은혜임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처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교회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들 하나님 또 하나 선교사님들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이 믿어지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돕는 일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은혜 받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돕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국률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2절과 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자원하여 힘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선한목자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돕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도 자원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한번 섬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고 섬기는 이 일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정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목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교회에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더욱 풍성하게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돕는 일을 크고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선한목자교회 이 일에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 코로나로 겪고 있는 많은 자유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